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주황탄면 용전리이구요. 여기는 서충주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충주 기업도시내의 단독주택단지인 포렐 시애타운입니다. 전방 130여 미터에는 기업도시로라는 4차로가 있는데 4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주행 5분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주행 20여 분이면 충주도심에 닿구요. 우회전을 하여 주행 3분이면 현재 충주기업도시 최중심부로 생활에 필요한 왼갓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엔 이 포렐 시애타운이 황량하게만 보이실텐데 포렐 시애타운은 주거지역 4위 위치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구요. 언덕이 낮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느낌이구요. 평풍산과 남한강의 조화로 부의 기온이 흐르는 풍수명당자리라네요. 기인가 미인가 잠시 후 보시구요. 포렐 시애타운 측에서 제공한 예상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렇게만 조성이 된다면 더는 욕심내지 않아도 되겠죠. 잠시 후 내필지의 주택지를 보여드릴 거구요. 내필지 다! 도심주택지 겸 전원주택지로서 장점을 갖춘 위치인데요. 포렐 시애타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는 썸네일을 제가 물었죠. 각 필지별 가격은 제시하지 않을건데요. 소유자께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짓끈 매매가를 조율할 거라는 거. 소유자분의 바짓가랭이를, 치마 끄뎅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가짓끈 조율을 해볼테니 선택만 하시라는 거. 영상에 전화번호 보인다고 냅다! 전화하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라는 거. 지금 부동산 시국이 개판이라 그렇지 부동산 경기만 회복이 된다면? 게다가 요 주택지를 적정한 가격에만 매입할 수 있다면? 투자의 목적으로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잠시 후 내필지의 각 필지별 모습 멘트 없이 보여드릴 거고요. 요 포렐 시애타운 내 주택지는 건축에 필요한 왼갓 인프라가 다 완비되어서 설계 떠서 건물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의 가짜운 내 주택지도 안 받으세요. 대단히 사장님의 가짜운 내 주택지안에 상 cách 의뢰기를 운영하소서 소유자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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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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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타운 내 전원주택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 서충주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요. 10m 포장로에 접한 정사각 평지형의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면적은 100평에서 107평 정도 됩니다. 안전과 쾌적이 담보되는 도심 속 타운형 주택단지에 위치하고요.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로움을 겸할 수 있는 주택지네요. 소유자께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건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도지, 주택, 공장,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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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